낚싯대가 뭐.. 30대, 30대인데 어쩜 뭐는 필요가 없어 그 마침, 그 마침 찌가 그 마침 보르게 많이 나가는 찌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30대 낚싯대인데 이걸 썼는데 다 버리고 이걸 하겠다 이거야? 아 돈 낚은데 쓰지 않았어? 이걸? 아 귀찮으셨는데 그지 줘도 안 돼 그지 줘도 안 돼 돈만 끄지 처음 쓰면 돈만 많이 줘